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의 머리를 닮은 용두동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음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남쪽으로는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고요. 북쪽에서부터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하나가 성북천이 되겠고요. 또 내부순환로를 따라서 유입이 되는 하천이 보시는 것처럼 정릉천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들을 수 있는 하천이 지금 이 길로 흘러 유입되고 있는 홍릉천 등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하천들이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서울의 동쪽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용두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 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의 모습이 용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용머리 용두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제기동과 용두동의 접경지역에 이 선농단터가 있는데요. 예전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있던 이 자리에 큰 바위가 있어서 이를 북바위라고 했고 여기에서 선앙당을 모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을의 평안함을 뿐만 아니라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물난리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물의 신에게 예를 지내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이곳으로 많은 하천들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정릉천과 함께 성북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용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으로는 안암리, 궁리, 또 신설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쪽쪽으로는 전동동, 남쪽으로는 마장동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이 용두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한양, 도성 북쪽에 서쪽으로는 이 낙산이 있었죠. 타락산이라고 하는 낙산 자락이 동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면서 마지막에 만나는 곳이 지금 얘기하는 용두동의 바위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산에서부터 지금 창신동을 거쳐서 동쪽으로 이렇게 산자락이 흘러내리는 것이 마치 용의 형상이 물을 찾아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형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암리를 거쳐서 궁리 용두리에 이르게 되면 약 36m의 야트막한 야산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마치 이 형국이 물을 만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결국 적는 청천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국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곳을 용두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배산임수의 곳이다 보니까 세종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광평대군 일가가 마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찍이 이곳을 궁리, 궁말 이렇게 불러오기도 했었고요. 이곳에 일가의 사당이 있다 보니까 사당말 이렇게도 불려줬었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안암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이 사산금표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양도성 밖의 성저심리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바로 이 선농단과 적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서울 외곽지역에 한양도성 내에 물자를 공급하는 이런 농토들이 위치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자락이 흘러내렸던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곳에 재기동 고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제사를 지내는 제터가 일찍이 있어 와서 오늘날의 재기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 선농단이 있고 동적전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밖의 답십리, 왕십리 같은 지명들이 이래서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친경지인 적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전농단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찍이 이곳에서 종묘 사직의 제사살이 제공되었다라고 할 만큼 왕실에서도 나라의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왕이 농사의 모범을 보였던 공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흥인지문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평의 대로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북쪽으로는 경흥대로가 이어지는 이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 또한 이곳 용돌이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밖으로 나아가는 곳에 구경에 숙박시설이 있게 되니 이 동쪽에 있는 보재원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쪽으로 나아가는 곳에 역을 두게 되니 그것이 바로 노원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보재원의 전통을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곳에 약재거리들이 등장하고 한방 상가들이 조성되게 된 것도 이곳이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항 오구리의 보재원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어서 여행자의 무료 숙박과 병자의 약을 주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표지석이 이 위치에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곳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원역이 있어 왔으니 이것이 중요한 길목으로 가는 곳에 역참시설을 두었었던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임금님께서 동군으로 잠배를 가시게 될 때 이용했었던 길이 이 장위고개를 넘어가는 길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량리를 거쳐서 이 망오리고개를 넘어서 동군으로 가는 길목 능행길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능행길의 하나가 바로 이 용두리 동네를 지나가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망오리고개에 앞서서 떡전고개를 하고 하는 곳에 떡전다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떡을 파는 가게가 있었던 이 떡전고갯길로 가는 길목에 바로 이 지금의 제기동 경동시장 일대의 이 길이 청량리로 가는 이 길이 그러한 중요한 능행길의 거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지나가시던 임금님이 마시셨던 그 우물 특히 이 우물은 겨울에는 김이 나고 여름에는 시원해 그래서 마치 이 김이 하늘로 용이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해서 특별히 소중한 우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그래서 일명 찬물내기 우물터가 지금 경동시장사거리 근처에 있었다라고 전해오고 있고요. 이곳에서부터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용의 형국을 이뤄내셨던 임금님이 마시던 물이다라고 해서 또 한편 용두리라고 하는 지명이 이 우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유래도 이곳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설화들을 형상화해서 용두공원을 만들고 그 용두역 앞에 이런 공원과 더불어 이런 조형물을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조형을 하면서 이 예전 이 우물과 찬물내기 우물과 관련된 설화를 이렇게 형상화하는 공원을 만들고 이를 또 축제화해서 특히 동쪽의 용이 나는 국내라고 해서 청룡문화재를 지금도 이어져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용두등의 이런 유래와 관련되어서 이런 문화재가 이어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청량리 지역에는 명상화우 민씨를 모셨었던 이곳에 홍등이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더욱 이곳으로 가는 교통편이 근대화되게 되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전차의 운행이 되겠고요. 또 더불어 그 이후에는 경원선 기차길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 또 청량리가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의 제기동에서 성동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춘천으로 가는 경춘선이라든지 동대문에서 출발해서 뚝섬이나 광나루 유원지로 가던 기동찾길의 중심에 바로 이 용두등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출발점에 성동역 즉 경춘선역이 있게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서울 동쪽에 있는 경동시장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은 청량리까지 아홉 개의 시장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서울 동쪽의 물류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용두동으로부터 출발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원래는 서울 동쪽의 넓은 저지대에 이렇게 뿔밭을 이루었었던 지역 자체가 이렇게 교통상의 요지로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 용두동의 유래를 따서 용두역이라든지 아니면 용두동과 답심리를 합쳐서 용담역이라든지 이런 지명 뿐만 아니라 전철역의 이름으로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은 원래는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의 형상 머리 형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용두동의 유래로부터 시작되었던 용두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